겁하여 내가 말했죠. 그럴 돈이 없다고. 나라에 그럴 돈이 없다고. 몇 주 전에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예산이 없어서 국민 100%에게 줄 수 없고 따라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계속 반대하는데 선거를 앞둔 문 대령통과 여당이 억지로 이걸 국민 100%에게 준다고 발표를 해버린 뒤에 처음엔 부자들에게서 환수를 하겠다고 했다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발적 기부로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국민 100%한테 일단 나눠줘야 되니까 일단 주고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나간 건 환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세균은 이번에는 아마도 우리 조세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만한 말을 해요. 일단 돈을 나눠주되 자발적인 기부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자는 거예요.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주되 상위 30%는 자발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지 않게 하자. 자발적 참여라는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기가 막히죠. 100%한테 주겠다고 선심은 썼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가져가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이 기부된 돈은 심지어 이미 갈 곳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얼마나 거쳤는지 일단 액수를 보고 뭘 할지 정하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쯤 돈이 거치고 그걸 어디에 편입한다.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돈이 가기로 되어 있었던 곳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은 3년 연속 적자예요. 그리고 그 적자 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802억 원, 2019년에는 2조 877억 원, 2020년에는 2조 1,881억 원의 적자가 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주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대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이 적자 폭은 더욱 크게 증가할 예정이에요. 3차 추경을 하면서 실업급여 등 예산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그 기금의 빈자리를 좀 메꿔넣겠다는 계획인 거죠. 정부는 이 기부를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선 초기에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도 몇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돈을 받는데 그 창에 기부액수를 적는 칸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수령액을 적는 칸인 줄 알고 받는 돈을 다 적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원금 전액이 기부되는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부칸이었고 1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이 기부됐다고 감사 인사가 떴다는 거죠. 항의가 너무 심하게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수령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우선 문 대령통이 자기가 받은 지원금을 기부했다면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요. 여당도 지들끼리 기부 릴레이를 벌이면서 기부를 유도하죠. 당연히 이런 행위가 공무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공무원들도 강제로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게 돼요. 특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고용부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기부 대상으로 정해졌다고 하고 창원시는 소속 공무원들 중 5급 이상에게 자발적으로 지원금에서 20만 원씩을 내라고 시켰고 공동 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전화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 자발적이네요. 그리고 공무원 외의 계층도 압박의 예외가 아닙니다. 문 대령통은 기업 임직원, 종교인 등이 참여한다고 특정 계층을 언급하면서 기부를 종용합니다. 덕분에 5대 기업은 임원은 전원 다 기부를 하는 것으로 정해진 분위기고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지원금 수령 기록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지원금 수령은 상상도 못한다고 하는군요. 농협같이 정부와 연이 깊은 곳은 아예 직원 5천 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언론 기사가 뜨고 나서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아예 오른손도 모르게 기부를 해버렸군요. 이런 뻔하게 예상됐지만 막상 벌어지니까 역시 추해 보이는 압력 행사 때문에 청와대는 관제 기부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러자 청와대는 관제 기부 운우는 국민 모욕이다 이러면서 되레 역정을 내는데 왜 이게 국민의 모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한테 모욕이 되면 몰라도 관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무슨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관제입니까? 관제 데모다 이러면 정부에서 공고를 내서 언제 어디에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 해야 관제 데모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정부가 나서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적개심을 유도하고 산하기관 피감기관 등을 압박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이러면 그게 관제 운동이고 관제 데모죠. 작년에 다 봤잖아요 우리. 관제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기관들 공무원들이 강제로 자발적 참여를 하게 만들고 기업은 참여해라 종교계는 참여해라 니들은 돈 받지 마라 대령통이 나서서 이러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 그게 관제 기부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체로 기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부는 개인이 선의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단체로 이루어지죠? 그 단체 안에 그 행위에 대해서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 자발적 기부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선의가 없이 일어나는 기부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 관이라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관제 기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관제 기부를 펼쳐서 과연 얼마나 기부가 이루어졌을까? 6월 5일 기준 99.3%의 지급 대상이 이미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기부를 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0%대예요. 정부는 10에서 20% 정도는 기부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다고 전해집니다. 문 대령통의 지지자들은 문 대령통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이 돈을 안 받아갈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림없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들은 가장 정직하니까요. 애초에 자발적 기부라는 것을 토대로 국가 예산 운용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 사고 집 살 때 로또 당첨을 전제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 주에 장사가 잘 될 거거든요. 그러니 일단 오늘 계약하겠습니다. 물건부터 주세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멍청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이 부끄러운 얘기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부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고 카드사에 함구령을 내립니다. 항상 저 사람들은 통계와 진실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죠.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러네요. 늘 저쪽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본성을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인류 역사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데 말이죠. 언제쯤 그 진리를 깨달을까요? 너무나 뻔히 예상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곧 받으실 분들, 이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들의 말에 속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을 저들이 벌인 거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용보험 기금 날려먹은 것 아니고 여러분이 지원금을 안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원래 없는 돈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1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